준비됐어요? 렛츠고 렛츠고 에이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다 따라 불러줘 에잇처럼 에잇처럼 들을 때소 에잇처럼 들을 때소 에잇처럼 들을 때소 에잇처럼 들을 때소 생각해보면 난 모든 걸 10년 이상 하지 중학교 때 처음 했던 위닝을 지금까지 함께하는 내 친구놈들은 쟤 단지 10년씩 된 놈들 로그는 20년까지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대신 몇 년째 변함없는 입맛에 대한 맹시 난 같은 메뉴를 몇 달씩 먹기도 해 항상 다른 느낌이지 감사하기도 해 이러는 성격 탓에 음악 역시 한대 예 추억이 아닌 나한테 내한테 수원을 가게 내가 프리스타일 할 때 난 너 그대로 밟지 90년 동안 할게 더 니들에게 꿈 넌 나를 바꾸는 건 불가능 하버리던 소리 늘어나도 그저 부활해 틀림없이 내겐 즐거움이 첫째 네 기분을 난해서 데이브 인생 Branding Get your Highlight Cycdm 너무 잘 아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에이처럼 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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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어떤 일들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 또 어떤 일들은 나의 기억을 씌워버려 허난한 그런 타입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의 너도 왜 들고 지발신 나 죽을 때까지의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무대 아닌 하얀 한 손과 하나 있어 왜 소리를 말해 내가 달라져야 또 말하던 사람들의 생강겸을 싹 다 깨버릴 거야 잘 봐 이제 이 짱이 온다 페이드 세일 예 대전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 저 뒤에는 사람까지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